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증시 태양광 쪽에서 아주 큰 타격이 또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테슬라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태양광이 아주 급락을 했죠. 연주는 금리 방향을 비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동의 전쟁 우려는 계속 안개 속으로 가고 있죠. 국제 유가는 계속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등을 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안개 속이고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이 훨씬 더 높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 다는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지금 지수가 나스닥 1.53% 하락이다 하고 0.86%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죠. 그리고 테슬라의 하락이 9%나 하락을 하고 그 전날도 하락하고 했으면 반등도 줄법한데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실적이 상당히 비관적이죠. 비관적이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가의 위치다 하고 계속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전쟁에 대한 우려와 또 금리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를 좀 견인할 만한 어떤 호재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호재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확정적으로 돼버리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래 불확실성이 확정이 되었다. 그럼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하반경직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유입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연준의 비둘기파 인사입니다. 항상 유학의 좋은 방향으로 증시의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비둘기파 인사도 금리나 내년 중반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둘기파 조차도 지금 금리 부분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4번 인하 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 너무나 일자리가 탄탄하죠. 미경제가 탄탄한 상황에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번이었다 그러면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딱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2번이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하반기에 2번 정도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물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물가 상승률이 3.7%고 목표가 2%니까 아직까지 한참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 중반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중반 이후나 되면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죠. 지금 경제 데이터가 지금 잘 나고 있죠. 미국의 실업률이 아주 낮게 나오고 있고 데이터들이 탄탄합니다. 탄탄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고 있죠. 고금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경제가 아주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물가가 잘 내려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가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이런 부분이 또 투심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 지금 수주 취소가 일어나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의 상황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리고 개인투자자협회에서도 6개월 시장, 향후 6개월 동안에 낙관론으로 보는 시각 비중이 지금 계속 하락을 대폭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죠. 낙관론 비중이 34.1% 비관론이 34.8%로 지금 비관론이 더 우세하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다. 자, 그리고 태양광 주들이 아주 폭락이 일어났는데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성장을 할 걸로 예상했는데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아주 미국 정신이 아주 정직하게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솔라해지 테크놀로지 설치 부진과 실적 확화에 처했다. 가로만은 27.27% 거의 한가 맞아버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엠페이즈 에너지는 14.6% 급락을 했고 또 태양광 ETF 6% 넘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 재생에너지 분야 수요가 줄었다. 산복의 여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다. 이런 분위기에 더 아주 크게 급락을 했고 재고가 예상보다 많고 설치율은 통상 여름 이후에 증가하던 과거보다 느려진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에, 전쟁 상황에 또 고금리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심이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태양광 쪽이 이번에 크게 밀려내렸고 또 하나의 또 이런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쪽이 강하다라는 것은 돈들이 암호화폐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통화량에서 암호화폐로 주식은 지금 좀 별로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좋으면 이쪽이 좋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 분위기에 지금 내년 되면 비트콘이 반감기에 접어든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다가 호재들이 나오죠. 현물 비트코인 TF 승인 기대가 있다. 리플 관련 악재도 해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증시가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환경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테슬라 3부 연인 미스의 모형 목표가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자 소식인데 9% 내리고 또 추가적으로 3% 더 또 내렸죠. 우리나라 증시의 2차 전지는 지금 거품이 정말 많이 끼어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게 PR이 350인 상황이고 아직도 주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광기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왔어도 아직까지 PR이 350입니다. 테슬라는 상대도 되지 않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테슬라는 비교가 되지 않아 에코프로가 세계에서 제일 성장성이 좋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실적이 어닝 쇼크가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지금 분위기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또 태양광 부분도 급락이 나왔고 기술주들이 또 큰 하락이 나왔고 또 금융적도 하락포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바이오가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바이오 미국의 바이오는 안전자산 쪽으로 여겨지죠. 배당도 많이 주고 돈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모든 거의 모든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가 좀 힘든 그런 분위기죠. 중동전쟁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헤즈벌라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위기죠. 참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몇 개월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안대를 내놓고 있죠. 하마스의 지도부 쪽으로 침투해서 지도부만 빠르게 제거를 하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예산을 책정을 하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원의 지금 대표가 의정이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까 승인이 언제 될지 모르죠.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개 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미국인 인질 2명을 또 석방을 했죠. 석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좋긴 한데 또 이런 부분들 또 해제볼라는 참여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이 언제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할지 불확실성 투성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회피하려는 증시 주식을 회피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바닥을 찍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시의 방향성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상황이죠.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여동을 치느냐 방향이 어디로 잡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령물 국채금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국제유가 올라서게 된다. 오르는 방향으로 만약에 전쟁 때문에 간다 그러면 물가가 또 잡히지 않고 또 버티거나 물가가 또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또 금리 정책은 계속 고금리로 갈 명분이 더 확실하게 생겨버리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주식 투자로 오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9.11 테라테 그때 살 걸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살 걸 아임프 터졌을 때 완전 박살 났을 때 그때 눈 딱 감고 들어가서 내려가다 말든 홀딩하고 한 몇 년 기다려 볼 걸 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는 지금 올인 보중이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잘 버텨봐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언제 확실성으로 바뀔 거냐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증시는 또 적감의 수세가 왜 올라가지 싶은 그런 분위기에 또 적감의 수가 돌아서 언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부터 이제 적감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계속 내려가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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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